블리처스의 장점이 또 그 각양각색 4, 5 1, 2, 3, 4, 5, 5, 6, 7, 9, 9, 10 블리처스는 활색조다! 2, 3, 샤워! 블리처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진아입니다 춤과 노래를 맡고 있는 고유입니다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샤워님의 샤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활발함을 맡고 있는 루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호피를 네번째 입고 있는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주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아이언맨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그룹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처스는 블리처스의 사전적 명이 그대로 저희의 춤과 노래로 세상을 향해 돌진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그룹명입니다 네 저희 블리처스는 활색조다! 팬 사랑이 넘치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블리처스는 고정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우선 블리처스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는 뜻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저희 무대를 보시면 안무가 되게 격해요 격한데 머리가 절대 한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세게 고정을 해서 절대 안 움직여요 오늘은 조금 인터뷰를 해서 살짝 고정을 좀 약하게 해놓긴 했는데 평소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나나나나 컴온지 말고 바로 매 나나나나나 정관은 다른게 네 저희 이번 앨범 싯벨트는 저희 데뷔 앨범 체크인과 이어지는 앨범인데요 싯벨트는 정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내용의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시작 핑계 땀 집어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냥 간 거지 뭐 무릎이 깨지고 발이 부서져도 끝이 더 깊지까봐야겠어 저는 진아 형 파트의 브릿지 거기가 일단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엄청 멋있어서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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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실수해도 나를 믿어 거짓말처럼 기술 뒤집어 여러 번 빛끝에도 대체 나를 봐 못 할게 뭔데 대체 나를 봐 못 할게 뭔데 대체 나를 봐 못 할게 뭔데 외바를 떼기도 전에 넌 실패와 확률을 가늠해 문제를 풀기도 전에 넌 거블랙 귀신도 아닌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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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상품 네 이제 팬사인회 대면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첫 행사이자 이제 처음으로 팬분들을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우선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엄청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 저희는 처음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애 맑은 미소로 나를 부르게 만들었소 문제를 풀기도 전에는 거블렛 귀신도 아닌데 문제를 풀기도 전에는 거블렛 귀신도 아닌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짧아서 잡생각은 때려쳐 던져봐 널 그냥 가는 거지 뭐 요즘 크리스가 운동에 헬스에 아주 미쳐있는데 직업이 거의 헬스 트레이너일 정도로 밥 먹을 때도 프로틴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표정도 필수야 표정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봐요 잠깐만! 저희! 하나 둘 셋 다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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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에 나와서 증명하는 게 피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른 멤버 중에 크리스를 치고 올라오는 멤버가 있어요 크리스가 상체라면 하체에 그냥 굵기부터가 납니다 고유가 허벅지 힘도 장난이 아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붉기도 되게 남다름입니다 말벅같이 멤버 안고 스커드가 가능할까요? 네 이거 거의 주한이를 안고 되나요? 아무나 가능하죠 진짜요? 그럼 진아형 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진아형 키도 크고 우리 아빠도 나오고 진아형 요즘 하루 다섯 개 먹어가지고 요즘 진아형 너무 짧은데 오오오오오오오 해볼까요? 열 개 몇 개 몇 개 몇 개 한 거죠?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해볼까요? 열 개는 너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 아홉 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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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앞으로 못한다 이제 역시 안개 있던 느낌은 어땠나요? 포근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흔들리지 않는 편 혹시나 마리오 투표로 크리스 형이 비주얼 포징 한번 갈까요? 이제 아이언맨 금지 개그 금지 개그 금지 개그 금지 크리스로 돌아와 난 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 둘 셋 완전히 하나 둘 셋 흔들리지 물빈하는 블루션스 귀요미 블루션스 귀요미 블루션스 귀요미 8, 9, 9, 8, 9, 10! 난 cmd 한 그 다음은 우리plement 3, 4, 6, 7.. 9, 8! 7, 6, 5 3 nerve 3...2...1... 자 이제 엔딩 교정. 리더는 다르다. 준비됐어요? 5, 6, 7, 8, 6, 7... 5, 4, 3, 2, 1 와우 와 진짜 힘냈다 와 진짜 힘냈다 와 진짜 힘냈다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당전벨트 와 아 이거 진짜 오늘은 몇 번째 뛰어주세요 시, 시작 표시를 보니까 생각이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시, 시, 시작 안 안전벨트를 맺는데 안전 전 전화가 와서 배 벨이 울렸는데 둘, 셋 트름 트름을 하면서 트름을 하면서 받았다 아 아 이거 이건 재미없었어요 더 잘할 수 있나요? 바로 와우 바로 하나 던져주시면 바로 바로 펜바타가 해볼까요? 펜바타 펜 펜 펜 여러분 둘, 셋 파 파 봤죠? 봤어요? 하나, 둘, 셋 파 타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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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명사 끼워놓은 거 아니에요? 두 개 소리가 인정 와 북한의 역사ры 블리츄으의 목표는 우리의 퍼포먼스와 노래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elf 엄청나게 행복해서 잘 웃어요 앞으로도 웃음 잃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까운 목표가 하나 있는데 우선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가 저희 예상보다 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100만 뷰를 목표로 100만 뷰를 1,000만 뷰를 1,000만 뷰를 1,000만 뷰를 1,000만 뷰를 한다면 저희가 실수 좀 할 게 안무를 이제 그 어벤져스로 변신해서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블리처스 이렇게 팬바타 인터뷰를 통해서 팬분들과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 다 같이 저희 많은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 블리처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리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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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